오늘 말씀 10편 7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70편 말씀. 우리 다같이 10편 70편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10편 70편은 다위씨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이 말씀의 제목을 한다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왜 지체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엇을 지체하지 말라고 하냐. 다위씨 20편 70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가 가난하다고 한 말은 물질의 가난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가난하냐. 그리고 왜 궁핍하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그가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할 수 없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만큼 주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빨리 해결해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심령이 이와 같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의 영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내 안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를 들이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천국이 임하지 아니하면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궁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완전히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 나라가 임하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렸느냐 내 마음을 내어드렸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주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않은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가 궁핍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이것을 육체에 대한 단어로 들어서 육체가 가난하고 육체가 부족해서 궁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 한 이 말은 육체의 가난과 궁핍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가운데 들은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짧게 5절밖에 기록이 된 거 없지만 20편, 70편은 다윗의 간절함과 간곡함의 간구가 쓰여진 노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20편, 70편을 또 나누면서 생각해봐야 될 건 내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가난한 심령. 그러한 가난한 심령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그 순전한 젖을 찾는 것 같이 그 젖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져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어린아이 심령이라는 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 걸 말해요. 엄마의 젖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악이잖아요.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는 겸손한 심령,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양식을 간절히 받아오는 것이 치어나는 궁핍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그와 같이 구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말씀이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말씀이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하우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육체의 가난과 궁핍을 말한다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 내게 불을 허락하소서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내 안에 속히 임하셔서 자정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 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 밖에는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질 자가 없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단 하나의 도움이요 단 하나의 길이요 단 하나의 구원이 되어줄 때는 지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을 하지 이런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부자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간절함 이라고 하는 것 같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를 어디서 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급한 내 심령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이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나를 속히 건져내시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속히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속히 나를 건주시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나에게 눈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서 이와 같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여 참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내 영혼에 분노하지 마시라고 10편 38편에 말한 것 같이 속히 나를 건지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얼굴을 내게서 가르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2절을 보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곳에 또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시고 이와 같은 낭패를 당하신 것 같이 그 상함을 당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를 속히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나를 건지시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호함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몸이 상함을 입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찾고 이와 같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서 그 수모를 당하도록 하시라 그 말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온전히 나를 보호해 주시라.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도처에 있지만 그러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기뻐하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나는 보호를 받고 그들은 수모를 당하게끔 해달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를 죽인 자들은 침륜에 빠지고 수모를 당하나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빠지지 않냐고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익스 기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유함을 얻은 자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침륜에 빠져요? 침륜이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논 그것에 내가 걸려서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것은 항상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육적인 생각에 잡혀버리면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방종함이 되어질 때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육의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영혼을 돌아봐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돌아보고 육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하 아하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아하 아하 했어요. 네가 구원한다고 그러니 너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봐라. 그래야 너를 구원해야 우리 이스라엘도 구원한다고 우리가 너를 메시야로 믿을 거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비방의 대가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그 피값을 우리에게 넘기라고 한 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 모든 수치를 당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폐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육체에 어떤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것에 속아서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소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여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들여진 자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제사장이나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에 내가 속아버려서 순간에 속아버려서 이 눈이 멀어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얼만큼 드리고 얼마만큼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 그런 거예요. 아말렉은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도말하라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가치없이 여긴 그것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 아말렉이 방해를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타협을 하게 돼요. 적당히 하자. 아니에요. 더 하셔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나는 더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지리고 예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더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날 뛰고 어떻게든지 두려워 떨게 하고 타협하게 하려고 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난리가 옆에 일어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모든 걸 맡겼느냐 내 마음을 얼마만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라는 것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이 속히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속히 주님이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있고 궁핍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다 진멸했기 때문에 내 옆에 아무리 날뛰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란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건 이러면 이럴 것이야. 이러면 이거는 되겠고 이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이래야 됐고 이거는 안 돼.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선 모든 순간에 가난한 심령, 궁핍함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속히 응답하셔서 속히 나를 건져주셔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혜를 주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나는 유동함 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참으로 주는 위대하시도다.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놀랍다. 일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못하는 건 내가 주님을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정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내 심령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을 찾고 찾는데 그 안에 내가 항상 담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해요. 참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보면 정말 100%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동하는 걸 보면 거기에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와 또 행동을 할 때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거기에는 내 마음이 섞인 건 벌써 그 안에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섞인 거예요. 악한 것이 섞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분명히 사도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있는 자기 육체의 마음을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공관자라고 고백한 거죠. 다윗이 지금 주여 나는 가난하고 공필파원이 주님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건지셔서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는 이 말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나에게 맡겨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주님의 몸으로서 맡겨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면 그분이 지배를 하셔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그분이 지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온전히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긴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로는 우리가 짓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내 생각이 오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 마음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100% 하나님이 통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고 단 하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 맛이라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정말 주님 내게 이 맛이라고. 내 안에 온전히 이 맛이라고.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도록 내게 이 맛이 없어서 그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는 그 사이에 육이 움직이니까 지체하는 그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은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결국은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고 속히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라는 거예요. 속히 임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지셔서 아버지께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 크리스토가 당하신 일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주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보호자가 되어지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지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주여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 하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심정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사단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흔들림도 없이 치고 들어오는 틈이 없도록 주님이 속히 마셔서 지체지 마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라는 그 간절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난한 심령 궁핍한 심령이 배어져야 할 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주님만 인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에게 이 맛이 없어 주님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느슨해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그 사이에 내 생각이 치고 들어와요.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치고 들어와서 내 의가 치고 들어와서 금방 내가 나타나요. 어찌 그렇게 쉬운지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사람으로 변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틈을 주지 않고 매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지체하지 마시기를 속히 마셔서 늘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아니면 막이냐 이렇게 되겠죠.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주장하시면 진실로 그 안에서 그분은 나의 도움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함이 없는 자가 되어져요.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제 그 마음이 그냥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내어드려서 주인으로 삶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 되시지 마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아 나는 믿음 생활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알아 이만큼 잘 믿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보면 그 마음 안에 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그 마음을 100% 주장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 내어놓는 게 뭐예요? 십자가 앞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음을 버립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음을 버립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주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가난한 거, 궁핍한 자인 거. 그래서 지체치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천국이 임하시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게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하니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안 되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만큼 아직 안 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셔서 그분을 찬송하는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임하시 생각하시면서 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도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요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경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이 왜 이와 같이 속히 임하시옵소서 속히 정말 지체하지 말고 임하다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자정하시지 아니한 그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것이고 내 마음은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염려도 없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요 우리 안에는 처음으로 온전히 천국이 되어지지 못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이 있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육체의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셨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심령이 되지 못함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셨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주님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천국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고 참으로 궁핍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자심을 구하고 주님이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냐 하시면 아버지요 순간에 이미 나라는 존재가 자리잡고 있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주인 행서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어져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천국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감사의 찬양이 내 심령 가운데서 넘쳐나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한 것들이 근심이 되어지고 어떠한 문제들이 낙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천국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도록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이 맛이 없어서 속히 이 맛이 없어서 지체치 말고 이 맛이 없이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두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여 성전이 될 수 있게 오늘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코루카신 아버지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임하시옵소서 지체치 말고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하늘의 천국만이 임하고 그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물썻듯이 주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나라는 내 마음 내 생각 다 이것을 치워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위에 주님 속히 임하시고 지치해 말고 임하셔서 그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생명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부여한 자 참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다 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여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많이 자장하시고 예수님 많이 일하시고 예수님 많이 역사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자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할 수 있게 하시고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넉넉히 이 모든 일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며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